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겐소. 우리 팬들, 우리 사수한 여러분들의 겐소 촬영부터 해볼게요. 마이크를 저한테 주시고. 자, 왼쪽부터 가시죠. 마음과 포즈로 뽐내주세요. 소중한 사진입니다. 세상에 한 장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앉으신 자리의 각도에 따라서 모두 다 달라지는 사진이기 때문에. 네, 좋아요. 자, 중앙 쪽으로. 네, 고양이도 하고 있고요. 네, 중앙. 자, 중앙 쪽으로 오셔서 이제. 잠시. 이쪽에서, 중앙에서. 자, 왼쪽부터 갈까요? 중앙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시고. 자, 왼쪽. 오빠, 바다공. 오빠, 바다공. 볼콕으로 말해주세요. 볼콕. 볼콕도 해주셨고. 사랑의 보라티. 네, 뒤쪽도 봐주시고요. 네. 네. 꽃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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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받침도 들어있어요. 아, 좋아. 진짜. 사서 언니 원하면 뭐든 다 하는. 잘생긴 거 축하한다고 지금. 우리 사서 언니. 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중앙으로. 자, 중앙으로. 자, 중앙으로 오셔서 먼저 이 층도 좀 봐주세요. 이 층. 제가 시선을 살짝 위쪽으로. 하트 맞아요. 고양이 하트. 볼하트. 손하트. 이렇게 이렇게. 몸으로 굿을. 또 화면이. 지금 약간 돌사진 찍는 것 같았는데. 약간 우리 사서한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아유, 잘한다. 이 사람들은 무슨. 약간 지금, 베게 사진인가. 돌사진 느낌이야. 자, 정면. 정면 갑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그 포즈들. 총 망나에서 가볼게요. 갑니다. 네. 고양이 하트. 볼하트. 볼하트. 네. 네 꽃받침도 해주시고 네 볼콩도 아까 있었죠 윙크 아 윙크 윙크 체리 하트에 윙크까지 해주셨구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2층에 손인들도 좀 해주시구요 아 좋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 찍으신거 보니까 진짜 포토그래프 분들도 너무 잘 왔더라구요 사진들이 자 이제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카메라를